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셀트리온 관련해서 우리 계열사의 또 합병 이슈가 발표가 되면서 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쪽도 또 좋은 시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시각이 일요일인데 내일 월요일장이 개장되면 또 굉장히 핫하게 움직일 확률이 좀 큽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배구조 간의 어떤 관계들을 살짝 이해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또 팩트가 있어요 사실 팩트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열광을 해야 될 이슈인가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또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간단하게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뭐 시장의 영향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 텐데 보시면 시간의 시세거든요 시간의 시세인데 헬스케어가 거의 7% 가까이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그리고 셀트리온 한 4% 좀 안 되게 이렇게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슈가 있었던 것이 결국엔 합병 이슈를 통해서 합병 이슈는 기존에도 우리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었지만 이번에 또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직접 설립까지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 합병이 이제 현실화가 되어가는구나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또 많은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지만요 정말 팩트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어떤 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 사업의 내용 그 자체만을 보고 계신 건지 혹은 이런 어떤 공시적인 부분에서 뭔가라도 퍼포먼스에 기대하고 좀 접근을 하시는 건지 일단은 팩트만 짚으면요 합병이라는 게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계열사 합병이라는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뭐가 더 떨어질 만한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합병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좋은 시세를 내준다고 한다면 그걸로 통해서 차익 시세는 얻을 수가 있겠지만 기존에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지배구조력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3사도 합병을 하면 그 시가총액이나 규모를 그대로 합치게 되는 거고 그 각각의 기업들을 갖고 있던 지분만큼을 또 합병했을 때 전체로 평가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지배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팩트고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최근에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계열은요 우리 서정진 회장은 주가 관리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공매도에 민감한 종목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뭐 맞습니다 불법 공매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매도 예외 거래를 통해서 좀 지금 공매도가 안 되는 시점에서 또 공매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니 기관들이 어떻게 했니 이런 거는 그 창구를 외국계 창구 즉 외국 계좌를 가지고만 컨트롤을 해도 그거는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으로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기업의 방향성 자체만 여러분들이 좀 놓고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서 사서 물려서 좀 괴로우니 뭐니 괴로우실 수는 있죠 하지만 기업의 그 자체의 방향성으로만 좀 더 집중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지금 현재의 어떤 지금 합병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배구조 관계를 잠깐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정진 회장이 그쵸? 있겠죠? 서정진 회장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셀트리온 상장되지 않은 셀트리온 홀딩스 그쵸?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제 여러분들 뭐 상장이 안 돼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셀트리온 홀딩스가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분을 22.8%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는 또 셀트리온 제약이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의 지분을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의 제약을 55.4%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 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이 38%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된 게 지금 나온 이슈가 38% 중에서요 어... 형 일부를 이제 현금을 출자를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차리게 된 거죠 24.3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9월 25일자로 이제 설립이 일단 된 겁니다 설립이 일단 된 건데 자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랑 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합병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 그룹 자체의 어떤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건 이제 계획이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를 또 합병을 해버린다 다 합친다라는 내용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주회사와 그 밑에 이제 종속회사는 3사가 되겠죠 3사 이런 관계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 그리고 이게 시기가 일단은 2021년까지 우리 홀딩스와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이 두 개를 합병을 하는 거를 2021년 그러니까 결국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법인이 1년 이상 존속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회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적어놓은 거 두 회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1년 이상 존속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설립을 했으니까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은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번에 합병 이슈를 통해서 회사 입장에서 밝힌 목적은 구조 개편 및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팩트는 뭐냐? 지배력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서정진 회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서 일부를 덜어가지고 셀트리온케어 홀딩스를 차리기도 했고 기타 등등 이런 것처럼 지배력에 대한 거는 변동이 없어요 구조적인 개편인 거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드린 돈에 대해서 변동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자금력의 자금에 대한 거는 변동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또 이 기업 자체도 우리가 지금 제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은 지금 어차피 굉장히 고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우리 해외 시장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램시마, 트럭시마, 허주마 이런 것들도 중증도 확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또 다각화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다국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자체도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존의 지금 성장 그 자체는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시장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외부적인 영향으로 됐든 뭐가 됐든 계속 주가는 밀려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주가의 차익으로 인한 시세를 얻기 위해서 발을 디디신 거잖아요 그쵸? 참 이런 그런 상황이지만 주가는 계속 밀린다라는 게 많은 분들을 좀 속상하게 만드실 텐데 팩트는 그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요 변함이 없어요 잘 됐으면 잘 됐지 변함은 없습니다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팩트 그건 일단 첫 번째 팩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슈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영향 이거는 약간 제 개인적인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서 회장님께서 이 어려운 시점에 주가를 어느 정도 관리하기 위한 액션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시장도 빠질만큼 빠졌고 주가도 빠질만큼 빠졌으니 지금은 이제 약간 주주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슈를 한번 노출시킨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물론 그렇다고 거짓된 이슈냐 이건 아니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만 이거를 살짝 이전에 합병 이슈를 한번 내놨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뭐랄까 기대감을 좀 더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인한 지금은 시기적 이슈다라고 저는 최종적인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신 있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기존에 우리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 연구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직접적으로 다른 타사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보통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에서 연구 생산이 이루어지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판매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재무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 구조적인 거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이제 외부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판매를 하고 돈을 벌어오는 거는 이 셀트리온 그룹 자체 전체적인 부분에 돈을 벌어오는 거는 헬스케어로부터 일단은 시작이 되는 거죠 돈을 벌어오는 거는 그렇죠? 벌어서 들어오는 현금이 들어오는 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는 재물을 굉장히 클린하게 해놓고 헬스케어는 물론 단순하게 매출, 이익, 순이익 이런 걸로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지만 우리 현금 흐름 쪽으로는 조금 현금 흐름표 상에서는 살짝에 좀 우리가 찝찝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쪽에서도 우리 이번에 음... 그 뭐죠? 2분기에... 저기 공시 2분기 끝나는 날 공시 띄운 거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어... 이들 안에서 왜냐면 지금 재무가 다 따로따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열사 안에서 어떤 좀 뭐랄까요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재무적으로 시각적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 기업들이 지금 다 합쳐서 지주회사 그 다음에 밑에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냥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이렇게 셀트리온과 제약하 헬스케어 합쳐서 어떤 이름을 나타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홀딩스 홀딩스가 이제 지주회사로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종속회사로 인해서 어... 셀트리온 뭐... 또 무슨 이름이 있겠지만 그렇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갈 텐데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런 재무적인 쇼맨십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거 하나로도 이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이슈가 긍정적인 이슈로 보는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단순하게 좋은 공시가 뜨고 합병이고 하다 보니까 뭐... 뭐를 더 바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글쎄요 그냥 어... 지나가는 과정 중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냥 이슈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글쎄요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건 또 보면은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정진 회장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통해서 어...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는 타이밍도 됐지만 사실 저는 시장에 대한 그... 우려감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을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눌렸을 때도 공식적으로 제가 추천은 드렸었어요 그쵸? 추천은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 이때도 보시면은 합병 이슈도 관련해서 좀 있기도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시세가 나올 때 오히려 저는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날 8월 13일 이후에 어때요? 이날 고점 찍고 이날을 전혀 지금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있죠 실제로 저는 이날 매도 사인을 다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매수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8월 13일 목요일 맞죠? 헬스케어 최근 매수장 전략 매도해서 수익 챙기시길 추천합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뭐 몇몇 분들은 또 이거 뭐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의도치 않게 단타로만 접근을 하게 되어버린 상황이긴 한데 이 당시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매도를 다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딱 맞아 떨어졌죠 오히려 지금 주가가 많이 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매력적인 단가가 됐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부터 우리 시장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지만 여러분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해봐도 좋을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지금 벌써 두 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 가장 효율적으로 담아가는 전략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기준으로만 놓고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로선 있죠 세로선 이게 이제 월 단위로 딱딱 끊는 건데 보시면요 중장기 종목을 내가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총 20%의 비중을 좀 담아갈 계획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시면 되는데 한 번 담을 때 뭐 2%? 뭐 한 3%? 이런 식으로 한 번 매수하실 때 이렇게 담아가시면 돼요 재미가 없다고요? 재미 없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더 효율적일걸요? 왜? 잘 보세요 1년에 보통 한 달에 한 번만 시장에 급락이 나온다고 해도 1년에 12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2%씩 담으면 이미 20%가 초과됩니다 그쵸? 1년 안에도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평균 단가를 무조건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빠질 땐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고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목표만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박살나요 그러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매매가 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 한 달 기준입니다 이렇게 이게 월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선이 이 선이 다 월 기준이에요 한 달에 과연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얼마나 오는지 봅시다 20번 달 왔죠? 이번 급락장에서 이제 잡을 수가 있겠죠 지난달 급락장 잡을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도 그쵸? 여기 잡을 수 있는 기회 있었죠 자 3월은 뭐 어차피 코로나 팬데믹이었으니까 제외할게요 그 다음에 이때도 한 달 주기로 한 번 왔죠? 이때도 월말에 한 번 또 기회가 왔었죠? 여기도 기회가 오죠 여기도 한 번 크게 눌린 적이 있죠 이렇게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런 급락의 시세를 만들어줘요 그쵸? 이런 자리에만 잡아도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다 7, 8, 9 그리고 이거 여기 빼더라도 10, 11 지금 최근까지 12, 13 12개에서 13개 정도 기회가 오죠 이렇게 비중 채워가면 됩니다 장기 종목이잖아요 장기 종목 장기로 투자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잡아봐 하셔도 돼요 더 효율적인 건 뭔지 아세요? 요즘 우리 부야피어님들 하고 계신 거 자 평소에 시장이 좋을 때는요 스윙이나 단기 위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스윙 단기 종목들이 올라가는 도중에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도 뭐 좋은 시세를 내주고 있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플러스 그 수치 상승률은 적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중장기 종목은 묻어둡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단기나 스윙 패턴으로 해서 이런 데서는 수익을 좀 내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감으로 매도를 또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때는 이때 벌었던 수익금 내 본전 예수금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받던 금액들을 이럴 때 또 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체적인 시드가 줄어들지가 않으면서 중장기를 내 돈으로 계속 넣는 게 아니라 벌어들인 돈으로 넣는 거니까 내 시드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묶여있는 자금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효율적일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요? 어렵죠 하지만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날 사서 그날 판 종목이에요 바이오톡 스택 지난주 금요일날 그날 사서 그날 판 겁니다 5% 9% 그렇죠? 8%대 8%대 6%대 뭐 시장이 좀 안 좋았으니까 많은 종목을 살 수는 없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텔코넬 FG야 우리가 잠깐 짧게 들어가서 시장 진짜 급락하고 있는 도중에도 짧게 들어가서 3% 챙기고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약간 단타성 지금은 단타가 맞으니까 지금은 약간 단기적인 패턴으로 그렇죠? 스윙으로 수익 볼 때는 또 스윙으로 또 많이 수익 보죠 그렇죠? 이런 험난한 시장에서는 우리가 단타로서 데이트리딩 방식으로 수익을 챙길 건 조금씩 챙겨가는 전략 그 밖에는 또 스윙 패턴으로 뭐 한 10%대 이상 챙겨가는 전략 이렇게 나라의 민들 같은 거 그렇죠? 이 어려운 시장 시장이 9월 17일날 이만큼이나 많이 빠졌던 시장에서도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수익을 챙겨 놓죠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잘 갖고 있다가 이제 시장 급락 나왔을 때 이 투자금을 이 벌어들인 돈을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이제 그럼 돈이 돈을 부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 종목들 지금 오히려 기회이긴 기회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좌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좋은 기업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담을 수 있냐 없냐가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계좌관리 결과에 따라서 이런 종목을 좋은 종목을 지금 싸게 잡을 수 있냐 없냐 그 찬스가 아마 갈릴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쪽은 워낙에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진짜 찬양하듯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의견도 굉장히 많이 갈려요 저도 다른 전문가들 영상 이렇게 보고 하면요 비난도 굉장히 많고 비판도 정말 많아요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무슨 어떤 큰 수익과 얼마나 대단한 그런 걸 만드시려고 그렇게 남을 비판을 합니까 내 의견과 저 사람의 의견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똑같은 무언 한 가지를 보더라도 느끼는 감정과 나에게 다가오는 거는 누구나 다 달라요 똑같은 풍경과 경치를 보더라도 누구는 산을 좋아하고 누구는 바다를 좋아하듯이 산의 멋진 경치를 보고도 난 못 느끼는 게 있고 바다를 보고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달라요 그 시각이라는 건 다 다르고 주식도 시각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겸손한 자세를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항상 제 주식 시장을 접하는 저의 주식의 어떤 그런 큰 뭐랄까요 주식을 임하는 자세가 저도 그 첫 번째로 겸손함을 항상 잃지 말자라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비판하고 비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전문가나 다른 어떤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도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면 그 잘 아는 걸 가지고 대응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좀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익이잖아요 또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더 잘 아는 사람이나 더 모르는 사람이나 결과적으로는 수익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주식 시장에 임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 무조건 많이 버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임하셨으면 좋겠고 기업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응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마트 가서 저 식자재가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저 식자재를 사와서 어떻게 요리를 잘 하느냐는 결과적으로 레시피를 많이 하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맛있고 이쁜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저도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늘 언제나 항상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좀 그런 자세로 주식을 좀 임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우리 VIP 회원님들과 마저 지금 또 사드려야 될 거는 좀 더 사드리고 연휴를 맞이할 계획입니다 주말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저도 그 힘에 입어서 주말에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밤에 두 시간 반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VIP 회원님들만을 위하는 라이브 방송도 중간중간 이제 자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두 번 진행을 했었고 늦은 시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십니다 암튼 그렇고 이제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저와 함께 또 여러 가지 교육 내용들도 제가 주말마다 다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내용들과 기법들 그리고 종목들 당연히 공유를 다 해드립니다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금액적인 부분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이것만 알아보기에 전화하기에 뭔가 또 껄껄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금액을 그대로 오픈을 해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금액으로 입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투자금에 따라서 가입비용을 다 다르게 받지 않습니다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은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눈에 보이시는 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